인사드립니다. 그리운 밤 눈물 속에 난 빛 널 보내버리죠 새치는 우리 사랑이 어느 정도 난 네게 듣고 와 장미의 가시로 나와서 날 밤에 지켜버려요 날아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온 새싹 끝까지 너디라도 어디라도 난 끝이 더 행복했니 좋은 시간 보내세요. 첫번째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이전은 신나게 한번 갈게요 디스코로 튜세요 다같이 유도버스 하나, 둘, 셋 오빠, 배댄서를 여기 가서 출시세요 나는 가수, 오빠 배댄서 간다! 다같이 유도버스 하나, 둘, 셋 다같이 유도버스 다같이 유도버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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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유도버스 하나, 둘 하나, 둘 내가 조언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내가 더 잘해 오빠 잘해요? 그래 오빠 시간 드릴게요 네 조금 이따 기다리세요 아니 아니 1번 하면 나와 1번 하면 나오라고 1번 하면 이제 내가 마이크 방금 대답한다고 그러면 내가 이미지 얼마나 깔치겠니? 오빠 내가 1번 하면 나와 1번 하면 새벽 2시에 1번 하고 나와 왜 오빠 오빠 오늘 돈 많이 쓰네 아니야 고마워요 땡기지 마요 벗게요 어머나 오빠 오빠 그 애는 모시마야 가시는 아니야 오빠 고마워 좋은 일 했을게요 보고 좀 배우세요 자 우리 출신 분들한테 우리 사장님하고 우리 저 사장님한테 박수 한번 치세요 네 자 그러면 신나는 노래 한번 갈게요 자 지금부터 멋지게 한번 가볼게요 노래방이라는 노래 아시세요? 노래방 노래방 노래방이랑 노래 한 거 가봐 신나겠다 한번 갈게요 되시요? 네 한번 갈까요? 네 자 노래방 남자리에서 밥만 낮춰서 갑시다 차렷 이제 옷을 파세요 이렇게 꼬꼬 음영 저거 조명도 캐고 죽어라 어 이래야지 불쌍하게 보여야지 뭐니 엄마한테 여시라도 하나 더 사주잖아 이거 좀 볼리고 어머나 이거 누가 팁 주다가 이렇게 끌겄는가봐 나 상처 났다고 차렷 차렷 경계 가자 오이 우리 우리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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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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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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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이쁜애들은 다 찢어쓰면서 언니 맞아 안 맞아 언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왜? 왜? 말을 해 지지배야 웃지 말고 어머나 이 언니는 오늘 백바지 입고 왔다 야 어제 오늘 생리 끝났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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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러져 안그러져 미안해 미안해 바보야 내가 말 거는 거는 너가 내 스타일이야 얘네들 내 스타일 아니야 어 쟤네들 내 스타일이야 나 노래 한 곡 생각할게 언니 너를 왜 준비했어? 듣고 싶으면 뭐 있어? 오늘 마지막 날인데 내가 한 곡 해줄게 뭘 울고 싶어 지네라 내가 그렇게 울고 싶어? 어머나 아 슬퍼? 어? 용숙아 악수 한번 하자 어이씨 난 너한테 안 물어봤어요 전장지기 한번 할까요? 어 좋았어 전장지기 한번 갑시다 장구 좀 내주세요 이거 장구 한번 내주고 신불도 내주고 전장지기 한번 갑시다 전장지기하고 폼나게 사각골을 170으로 해서 연탈 한번 가봅시다 어嬲 privile 장구 좀 إ쳐 지나ואר 정장으면 더 안 그래